어제 새롭게 선임된 전력강화위원장인 마이클 밀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전임 이용수 전력강화위원장이 1차 후보군을 추려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전임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후보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백지 상태로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전임 위원장이었던 이용수 위원장이 만들어놓은 감독 리스트를 상관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감독의 국적, 계약기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난 4년간의 축구 철학을 이어가는 감독이 차기 감독직을 이어가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밀러 위원장이 물론이다. 차기 감독은 그동안 협회가 추구하는 철학과 연계되는 지도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좋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밀러 위원장이 김판곤 위원장 체제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판곤 전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선임하면서 설정해 놓은 우리 대표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철학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벤투 감독 체제에서 해왔던 철학을 유지할 수 있는 감독을 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보여줬다는 것이 밀러 선임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아주 좋았던 부분으로 저는 느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독이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좀 궁금하신 감독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한국 감독직을 아주 강력하게 원한다고 직접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전설 프로시네츠키 이 프로시네츠키 감독이 한국 감독직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내 언론사와 아예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감독이 한국 감독직을 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커리어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한국 대표팀을 맡는 것이 이 감독에게도 정말 크나큰 기회일 테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인터뷰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내 경기 스타일은 매우 공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언제나 내 일에 전념해왔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성향이 지금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해왔던 만들어왔던 성향과 약간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감독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보스니아 대표팀의 감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 때 보스니아와 함께 경기를 했었는데 그 출정식 현장에서 보스니아가 우리 대표팀을 3대1로 이겨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때 감독이 프로시네츠키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프로시네츠키 감독이 정말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4-3-3 전형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 4-3-3을 쓸 때 중앙 미드필더 2명을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매우 높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그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일단 우리가 월드컵 시작 전에는 벤투 감독이 너무나 볼 소유를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가 6월과 9월 A매치를 보면서는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가 볼을 엄청나게 막 소유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개념이냐 우리의 빌드업 우리의 준비된 공격 패턴을 가지고 볼을 점유할 때는 점유하면서 우리의 공격 패턴 그리고 역습할 때는 역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격 패턴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벤투 감독의 흔히 말하는 빌드업에 중심을 둔 그런 축구였던 거예요. 근데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꽤나 직선적인 축구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루과이전이나 가나전, 포르투갈전도 마찬가지고 수비 라인으로 살짝 내려가 있을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해오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이 빌드업이 짧게 짧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순식간에 상대가 올라왔을 때 상대의 빈 공간을 향해서 빠르게 롱킥을 통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빠르게 달려들면서 가져오는 이러한 축구를 자주 보여줬고 그게 잘 통했거든요. 근데 보스니아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프로시네치키 감독이 그러한 성향을 가진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럴 수 있었냐 앞에 제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의 압박을 받을 때 한 번에 제코 쪽으로 직선적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 특히나 제코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잡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수 한 명이 딸려 내려오니까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측면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코는 두말할 나이 없이 연계 플레이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넘겨주는 플레이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요. 우리랑 2018년에 경기를 할 때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한국이 전방 압박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골키퍼가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전방으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걷어냈을 때 전방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볼을 받자마자 옆에 있는 선수에게 바로 떨어뜨려주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한국의 전방 압박을 벗어나면서 한국에 비어있는 공간을 순식간에 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보통 빌드업 과정에서 제코를 활용해서 나타나죠. 이 제코가 공격할 때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 앞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앞에 있는 미드필더 한 명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한국의 미드필더를 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코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때 제코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제코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앞으로 올라가 있는 선수에게 볼을 받아서 건네주는 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플레이가 사실은 벤투 감독이 특히나 조규성 선수를 활용했을 때 자주 보여줬던 플레이죠. 조규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포스트 플레이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황인범이라든지 아니면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런 공격자원들에게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패스를 보내주면서 기회 창출을 해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시네치키 감독이 보여줬던 이 축구 자체가 어쨌든 아주 공격적인 성향인데 약간 직선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축구와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에딘제코가 했던 역할을 조규성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벤투 감독이 원했던 플레이죠. 조규성이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스위칭 플레이하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 벤투 감독이 좋아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벤투 감독이 했던 공격적인 그런 성향들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 감독이 측면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아무래도 좌우 측면에 있는 손흥민이나 황희찬 이렇게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측면에 있다 보니까 측면 공격 자원을 잘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 약간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보스탐가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한국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측면으로 일단은 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걷어냈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반대편 측면에 있는 선수가 이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에서 볼을 잡고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반대편으로 패스 그리고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온 볼을 한 번의 슈팅으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득점 장면이 단 두 번의 패스로 이루어진 득점 장면이거든요. 좌우 측면을 정말정말 넓게 활용해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한국이 공격할 때 보스탐가 볼을 걷어내고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간 이후에 곧바로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반대편으로 방향전환을 하는데 이미 반대편 측면에서는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때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 이 패스가 통하면서 또 한국이 뒷공간을 완벽하게 허용하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했던 경기만 봐도 이 감독이 좌우 측면을 아주 넓게 넓게 활용하면서 아주 좋은 그리고 빠른 공격 패턴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 그래도 좋은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벤투 감독의 특성과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공유해요. 조금 더 라인을 높여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가 꽤나 있거든요. 아까 봤던 역습적인 플레이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라인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 장면도 보스니아가 너무 라인을 높이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침투 한 번의 패스 이걸로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한 번의 뒷공간 여기서 이제 실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보스니아 대표팀을 이 프로시네치키 감독이 맡았을 때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프로시네치키가 보스니아에서 경지를 당할 때 유로 2020 예선에서 떨어져서 경지를 당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순위표를 보면요. 보스니아 대표팀이 속한 조에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팀이었어요. 그런데 실점은 뒤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니아 국가대표팀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수비적인 불안감 특히나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는 스타일의 감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지 못하는 감독은 현재 우리 대표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벤투 감독 체제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좋지 않았던 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밸런스 유지를 가끔가다 잃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혹은 상대가 우리의 압박을 풀어내는 순간 순간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질 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과 9월 에이매치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고 월드컵에서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프로신의 치키 감독이 이제 그러한 성향을 좀 가진 감독이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한 발짝 더 발전을 하려면 조금 더 밸런스도 신경 써줄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름들 중에서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이 사실은 데려오기는 매우 힘들어요. 사실은 데려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비엘사 감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기에는 워낙에 정말 클래스가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비엘사 감독의 연봉이 리즈에서 120억 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의 연봉이 18억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서 데려올 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비엘사 감독 유형의 스타일의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비엘사 감독은 클럽 대표팀을 맡았을 때 특히나 리즈를 맡았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극도로 발전시켜서 좋은 성적을 낸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전방 압박을 정말 극도로 좋아하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완벽한 조직력이 이루어지려면 국가대표팀에서는 그 조직력이 나오기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칠레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르헨티나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감독입니다. 그리고 클럽을 맡아서 오히려 이 전방 압박에 대한 꽃을 더 많이 피웠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특히나 비엘사 감독은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거의 1대1 마크를 시켜요. 그래서 상대를 압박할 때 상대의 수비 라인부터 상대의 공격 라인까지 그냥 1대1 압박입니다. 정말 거의 1대1 압박이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1대1 싸움에서 한 번 지면 바로 실점 찬스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리즈에서도 정말 극도로 이 압박을 발전시켜서 분명히 좋은 압박을 보여줬지만 저렇게 1대1 싸움에서 지면서 대량 실점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축구를 우리가 심지어 국가대표팀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모험적이고 약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약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는 선택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기입니다. 토트넘하고 리즈하고 만나는 경기인데 손흥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원래 손흥민이 왼쪽 측면 공격수니까 이 왼쪽 측면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리즈의 오른쪽 풀백인 아일링이 오른쪽에서 손흥민을 따라서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옵니다. 이 정도로 따라오는 1대1로 싸우는 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보세요. 거의 다 1대1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풀백이 클루셉스키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도어티가 침투하는 걸 그냥 놓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손흥민을 따라갔던 이 아일링이라는 선수가 또 손흥민을 놓쳐요. 그래서 손흥민도 자유로운 상태가 돼요. 이 장면에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라인이 무너지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그냥 뒷공간 허용해서 실점 위기를 맞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장면만 봐도 이 리즈의 축구가 얼마나 어려운 축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비엘사 감독의 축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조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약간 힘든 축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를 약간 유지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감독이 저는 할리로지치 감독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할리로지치는 전방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전방 압박도 하고 그리고 수비라인을 내릴 때는 특히나 너무 강팀을 만났을 때는 약간 내려가 있다가 빠른 역습 패턴을 잘 활용하는 감독이거든요. 알제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최근에 모로코 국가대표팀을 월드컵에 올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리로지치도 빌드업 패턴을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역습으로 나갈 때 혹은 우리가 볼을 점유해야 되는 경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온 패턴을 잘 풀어내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 한국과 만났을 때의 경기를 보면 알제리가 정말 간결하고 빠른 공격 패턴을 보여줬죠.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전방으로 보내주고 전방에서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이 빠르게 넘어오는 볼을 따라가고 이때 우리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실점 정말 몇 차례 안 되는 패스로 득점을 만드는 팀이 알제리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할리로지치 감독은 어쨌든 전방 압박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감독이지만 약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자신들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 혹은 이제 약간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수비를 한 다음에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도 할 줄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 지금 부족한 점 약간 우리가 경기 중에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할리로지치 감독이 잡아주면서 벤투 감독의 공격적인 스타일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이 감독은 일단 개인적인 인간성에서 약간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는 팀마다 경질이 되는 이제 특히나 이 모로코 대표팀에서는 지에흐와 부라가 있었고 축구협회와 부라가 있으면서 경질당했고 일본 대표팀 때도 일본 일본 국가대표팀 축구협회 갈등이 많아서 경질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정말 좀 이제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뭔가 비에엘사나 아까 봤었던 프론시네츠키 같이 너무 저돌적인 그런 감독들보다는 공격축구와 전방압박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밸런스까지 잡아줄 수 있는 할리로지치 감독 같은 유형이 조금 더 대표팀에게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